오늘은 싱글벙글 나락행 급행열차에 탑승한 여성을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아주 기분 좋은 내용이니 다들 싱글벙글 웃음 일발 장전해주셨으면 하네요. 제재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이제 모르는 분이 없을 테니 아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양해원이라는 인간 말종이 허위 미투를 저지를 때 남성을 사실상 가해자 취급하며 범인으로 몰아가 뉴스를 만들어냈고 그 뉴스로 인해서 남성분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실제로 유가족이 쓴 글을 보시면 제재의 뉴스 대문에 사람들에게 범죄자 낙인이 찍혔다. 사과방송도 없이 여전히 가해자 취급하는 방송이 그대로 남아있고 한쪽으로 편향된 보도로 오빠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공개된 유서에서도 언론의 왜곡 보도로 인해 목숨을 끊었다 써놨다. 라는 말을 하고 있을 정도로 제재라는 인간은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간 다음에도 그 어떠한 사과 없이 활동하고 있는 인간이죠. 그런 인간이 이번에 2시에 데이트라는 라디오 방송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재는 문명특급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는데 과거 2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 중이던 이 채널은 구독자가 빠지기 시작해서 현시점 192만명의 채널이 되었고 가장 최근의 영상 조회수는 산만해도 안되는 수준으로 은이뉴스의 조회수와 영혼의 라이벌 정도의 수준이 되었죠. 얼마나 조회수가 안나오고 구독자가 감소되면 구독자 원인을 낱낱이 파헤쳐보자. 라는 식으로 우리 진짜 망했다라는 뉘앙스의 유튜브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 그 댓글에는 194만 유튜버가 자기 구독자 떨어졌다고 누구 탓이냐고 투표 여는 거 신났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 댓글이 작성되고 나서 이틀 뒤인 지금 시점 유튜브 구독자 2만명이 빠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우 진짜 속이 다 시원할 정도인데 7개월 전 조회수 100만 200만 나오던 채널이 계약고 은이뉴스와 자웅을 겨뤄도 될 만큼 빠졌다는 게 참 기분 좋은 일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코어팬층 여성시대에서는 이런 평가를 남깁니다. 제재가 연예인병 걸린 게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제재가 문제라는 여성시대 회원님들. 솔직히 이제는 재미가 없는 게 크다 제재가 하는 방식 너무 올드해졌고 유행을 모르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제재가 노잼이라서 구독 취소했다는 여성인권 운동가. 이렇게 대놓고 망했다고 끄집어내는 게 대중은 제재 나락 같다는 인식시켜주는데 한몫하는 듯? 그냥 요새 좀 재미가 없어. 제재 특유의 하이텐션과 좋지 않은 발성이 깃발린다. 라는 아주 시원한 악플을 달아주시는 우리 여성인권 운동가. 저의 영상을 모니터링하실 제재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제재 재미없다 올드하다 특유의 하이텐션과 좋지 않은 발성이 깃발린다. 라는 악플을 작성한 게 아니라 제재 당신을 좋아했었던 여성인권 운동가들이 직접 쓴 악플이라는 거. 같은 여자를 향해 저렇게 못된 말을 쓰는 여성인권 운동가들 너무 천박하지 않나요? 당장 저 여자들을 향해 고소를 날려주셨으면 하네요. 혹시 저 여자들 악플의 pdf가 필요하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직접 당신에게 저 여자들 악플 pdf를 전해드릴 테니 말이죠. 화무십 일홍이라 하였습니다.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고 한 번 성한 것은 얼마 못 가서 반드시 쇠하여지게 되어 있죠. 당신들이 등에 업고 남성을 혐오하며 즐겁게 지내던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남의 인생을 끝장냈으면 본인도 끝장날 때가 된 게 아닐까요? 그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뻔뻔하게 활동하던 제재가 드디어 개같이 멸망하고 있다는 즐거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시원한 사이다 한 잔 마시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그냥 솔직히 이제 재미없는 게 크다 제재하는 방식 너무 올드하고 유행을 따라가지 못해.